지금 보셨어요? 우리 어머님? 선글라스 쓰신 어머님? 혹시 마이클 볼튼 편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우! 보셨어요? 그때 그 주인공 혹시 아시나요? 네. 성함까지는 기억나시지 않으시고요. 네, 불의 명곡 마이클 볼튼 특집 편에서 오우! 알고 계시네요. 네, 특집 편에서 엄청난 가창력과 무대를 선보여 주셨던 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목소리가 있어? 이렇게 저희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께서 눈, 귀, 그리고 마음까지도 오늘 확실한 행복이 바로 이거였구나. 소확행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확실하게 깨달으실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판 나가수에서 대륙을 휘어잡은 가수입니다, 여러분. 서재한 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시 한 달에 또 한 번씩 받습니다. 바람이 부은다 서러운 마음에 텅지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바리에 어두운 바리에 찬미 바리에 찬미 바리에 어두워진다 우리의 찬미 바리에 우리의 찬미 바리에 살아온 길이 이미 내게서 온 것 같아 이미 끝인 것 같아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래길 터져버린 허무한 소원들 내 탓에 사라져간다 바람이 부는다 시린 하트 속에 진한 시간들을 되돌린다 여름부터 너의 뒷모습이 차가웠던 것만 같아 이미 다 알 것 같아 내게는 소중했었던 참 못 이루던 날들이 너에게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사랑은 이 길이여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인데 나의 인편은 나의 인편은 나의 인편은 세상은 어제와 같고 세상은 어제와 같고 세상은 어제와 같고 누가 암orgeous 이곳이 다 소망도 와 천국같아서 추억이 담겨져 있던 머리 위로 봄 하나 입은 것 바람이 있는가 저 바람이 있는가 바람이 있는가 사랑은 기쁨이여라 그때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눈물이 눈물이 흠 흠 흠 흠